넥닥터 고밀도 메모리폼 기능성 경추베개는 목의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입니다. 이 베개는 목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경추베개의 기능성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넥닥터는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베개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제품은 메모리폼 소재로 만들어져 푹신하면서도 목의 적합 각도로 설계되어 있어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산으로 제작되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베개의 겉커버는 부드럽고 피부에 순한 느낌이며 당나무 섬유로 만들어져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방지하며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이 제품은 메모리폼 베개 중에서도 특히 탁월한 품질과 효과를 자랑하며 사용자들에게 편안하고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넥닥터 고밀도 메모리폼 기능성 경추베개는 목과 어깨 건강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 픽서 원형 경추베개는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하드폼으로 만들어져 있어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차콜 그레이라는 세련된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또한 베개의 높이가 적당히 낮아서 여행이나 급한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폼과 하드폼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하드폼은 적당한 경도로 목을 지지해주어 목과 승모근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커버를 따로 세탁할 수 있어 위생적이며 사용 후에는 목이 편안해져 다른 베개를 찾지 않게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제품은 목통증으로 고생 중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픽서 원형 경추베개는 목과 승모근 건강을 챙기면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하여 일상에서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DMD 목 편안 고밀도 경추베개로 수면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밀도 메모리폼 소재를 사용하여 목을 편안하게 지지해주어 수면 중 목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인체공학 CD 입체 설계로 인체에 최적화된 지지력을 제공하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개의 높은 밀도와 푹신한 소재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며 피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 메쉬 패드로 목 부분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품질과 내구성에 대한 브랜드의 신뢰도도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 제품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여 매일 피로 없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DMD 목편한 고밀도 경추베개는 편안하고 푹신한 수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베개는 경추베개로서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어 C커브를 형성해 어깨와 억뒤의 뭉침을 없애주며 숙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두 줄의 누빔으로 더욱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하며 솜이 쫀쫀하고 말랑하여 기분 좋은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땀이나 침으로 더러워져도 통째로 세탁 가능하여 위생적이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애착 베개로서 안정감을 주며 소파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품질을 인증받은 오코텍스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며 높이가 적당하여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편안한 수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